좋습니다. 얼굴을 한번 공개해 주시죠. 제일 잘생기신 것 같은데? 나오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요. 뭐 얼굴이 이렇게 작아? 거의 여드름에 가까운 그 정도의 크기예요. 아니 목이 또 본인 목 맞아요? 어떻게 목에 주름도 하나 없지? 그러니까요. 뭐 달가 있는데. 이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대리미로 달였나? 자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적분의 아이콘 카이스트가 낳고 대한민국이 기른 남자 허성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카이스트?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뭐가 나? 아니 카이스트가 낳다고요? 그럼 부모님이 뭐가 됩니까? 아니 엄마가 엄마 아빠가 뭐가 되죠? 아니 카이스트를 나오셨어요? 네 얼마 전에 졸업을 했습니다. 2월에. 지원 동기가 혼란스러운 인생을 이끌어줄 든든한 회사와 멋진 등불 같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해라도 적어주셨네요. 이게 무슨 의미죠? 저는 원래 진로가 카이스트 졸업해서 그냥 평범한 공대생으로 사는 거였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그 의도치 않게 유명세도 좀 없고 하다 보니까 크리에이터의 일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에 이제 동아리에서 활동한 사진들을 열심히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개정이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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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친해적 맞습니다. 저랑 동작이 있잖아. 그래요 어유 줄 수 있는 장기를 물어봤더니 네 고민 상담을 해줄 수 있고 두뇌 대결을 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거기다 설득, 토론, 수학, 문제 풀기 아이고 이게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시켜주시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고민 상담 이게 무슨 고민? 예를 들어서 MC분들이 고민을 저한테 얘기해주시면 제가 좀 더 명쾌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우리 고민이 그래? 우리 고민도 해결을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럼요 그럼요 이게 어른이 더 되고 나면 돈 문제가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라고요 맞습니다. 전 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이제 합법적인 선에서 세무사랑 얘기를 잘 해보시는 게 아니 그런 거 말고 아니 그런 게 그거 못합니까? 그건 이 X가 우릉들 때문에 좀 장난쳐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두뇌 대결이라는 게 있어요? 아 어떤 두뇌 대결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뇌로 싸우는 것은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 아 머리로 이 회전에서 아 머리로 이 회전에서 카이스트 아무리 나왔다가 하셔도 네 우리 회사에는 지금 더 지니어스 네? 지니어스가 있거든요?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오현민 친구? 선배죠? 네 선배입니다. 아 그 친구도 뭐 개단계나 두들기는 흔들기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다음은 여러 단어의 조합이다 물음표에 들어갈 초정은? 하셔도 돼요 아 벌써 머리 아파 벌써 처음부터 나는 이상한 욕이 나오는데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힌트 있나요? 제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의 순서가 있어요 이 단어 단어가 시간의 흐름의 순서대로 저거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해야지? 뭐야 시간의 순서? 다는 모르겠는데 뭔가 신년, 삼일절 이런 식으로 달력에 있는 명절들을 한 거 아닐까요? 어? 오 그니까 이제 정답! 여름표에 들어갈 초성 그니까 이제 여름표에 들어갈 초성 난 알았어 신년, 삼일절 저 저 일요일 일요일이요? 정답! 공휴일 지금 문제의 메코리즘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빨리 갔날 저게 그러니까 저런 날이 뭐가 있지? 어린이날 아 어린이날이네 신년,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너는 그렇게 힌트만 줘 자꾸 힌트만 줘 자 점점 퍼즐을 맞춰가고 있어요 대단하다 이것도 그 다음에 어린이날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날 히치치 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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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는 뭐야? 저거 하나 더 들어가요 마지막 날이 뭐야 마지막 날이 마지막 날이 아 정답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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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맞췄습니다 먼저 맞췄어 먼저 맞췄어요 역시 야 문제 여기서 다 풀고 역시 내가 카이스트 쉬어본 사람이 내가 카이스트야 그날 많이 쉬었죠 우리 한충일 그래그래 와 진짜 간발의 차로 대표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요 자 별게 아니라는 게 분발하겠습니다 재밌다 재밌다 자 이번엔 뭡니까 엉덩이의 개수는 한 개일까 두 개일까 저게 문제야? 저걸로 토론을 한다는 거다 네 아 이 엉덩이의 개수는 개수로 볼 거냐 한 짝 두 짝으로 볼 거냐 한 개냐 두 개냐 자 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 저는 그럼 두 개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개지만 옛날에 잠깐 사이가 안 좋아서 조금 갈라놨는데 그게 이제 조금 오래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약간 지금은 그렇게 된 거다 감정의 고리 깊은 거죠 원래는 그 원래는 감정 꼴이 깊어졌다는 게 엉덩이 꼴이 거기에서 나온 거죠 서로 성격도 좀 달라지고 왼쪽으로는 좀 그래서 한 개다 그럼 왜 두 개라고 생각합니까? 왜 일단 이름이 사실 엉이와 덩이를 구분하기 위한 게 아닐까 아 얘는 엉이 얘는 덩이다 누가 덩이고 어떤 게 엉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자유의제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병원 가서도 엉덩이 까세요 엉이를 깔까요? 엉덩이 어 잠이 둘 다 까야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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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엉이가 좀 부끄러워하는데 오늘은 덩이를 까면 안 될까요? 그래서 엉덩이는 뭐 한 개인 그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어 인정하겠습니다 원래 하나였다고 한다면 좀 저분 다 좋은데 귀가 얇네 아 내가 뭐라고 그러면 딱 맞대 다 맞대 오오오오오옥 지금 영재고에서 우선 선발돼서 제가 사석했을 때 되게 멍청해가지고 수익률이 어떤가요? 어! 먼저 맞췄습니다! 먼저 맞췄어!